어머나 여기 계속 이뤄지고 있네 이곳은 춥나봐요 눈도 좀 오고 빙어 담고자마자 나온다고 소식 왔어요 전동률도 아닌데 급포기 낚시라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네 오 얼음도 제법 탈만하네요 뭐 빙박기라기보다 당일치기로 오면 너무 좋아요 빙어빙어 오늘은 1월 4일이에요 이렇게 빙시님들이 새벽까지 가서 활동을 해줘요 내일이 금요일이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활동할 이곳 안전합니다 네 기온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가도 되는 이곳입니다 우와 대박